4부입니다. 앞 내용은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지글은 지가 지우고 제가 올렸던 그 글은 이 인간의 신고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불난 조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운영자가 강제로 지워바랬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상담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과 마주 앉았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묻길래 잠깐 생각을 하다가 그냥 선생님이 저한테 꽁꽁연, 땡땡연, 땡땡땡 이렇게 쌍욕하는 상상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요즘에 길어서 남자들 보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무리 다정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저러다가도 화가 나면 자기 여친이나 배우자한테 개쌍욕을 하겠지? 이런 상상이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지독한 원망도 아픔도 분명 흐릿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시간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글 남기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 저한테 힘내라. 너 진짜 잘 살 수 있다. 지옥같은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다. 이렇게 그냥 위로라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 걸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랬는데 댓글에 남편이 등장합니다. 댓글 1번. 어? 이거 저번에 뽐뿌에서 봤던 그 내용 아닌가요? 아내가 자꾸 친정 조카만 챙기는 거에 빡쳐가지고 남편이 짐 잔뜩 싸둔 박스 사진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시부모가 시장에서 과일인가? 채소인가? 아무튼 그 장사를 하고 그거를 갖다 주려고 왔는데 아내가 싫은디 팍팍 내가지고 시부모랑 틀어져 싸우고 얼굴 안 보고 뭐 돈도 그래요. 생활비 말고 뭔가 따로 달라 그랬나? 거기다 부부관계도 전혀 안 하고. 여하튼 그런 내용 본 거 기억나는데 거기 나왔던 그 아내분 맞나요? 댓글 쓰니? 네 맞아요. 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반박을 올렸더니 거기 난장판 됐고요. 제 글까지 싸그리 다 지워진 거예요. 물론 욕을 처먹던 그 인간은 지가 스스로 지우고 도망을 갔죠. 그리고 집안일 절대 안 하고 제가 다 했습니다. 100% 지가 전업을 원해서 전업을 한 건데 하다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알바를 한 거고 생활비요? 이거는요. 웃기는 게 제가 번 돈으로 쓰고 나중에 결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썼더라고. 웃겨. 그러니까 뭐 돈을 따로 달라 했다고. 웃기고 있네. 또 초고도 비만의 심각한 조로라. 그래서 관계를 피한 거고. 무드도 없이 갑자기 하자마에 달려들었던 인간이에요.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시부모가 과일 장사하는 거 맞고 달에 한 3번 정도 불쑥불쑥 왔습니다. 그리고 오기로 한 시간보다 서너 시간 늦게 오는 바람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집에 앉아가지고 기다렸던 적도 되게 많아요. 뭡니까 이게? 아 그리고 지가 전업을 원한 거면 생활비랑 내 용돈이랑 이거 역시 지가 책임지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죄송한데 나 너무 열받아. 대댓글로 지척거리면서 넋두리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시모 손도 무지막지하게 커요. 뭐 한 번 갖다주면 감 4줄 20개짜리 기본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도 막 10kg씩 가져오고 오디도 10kg씩 가져와요. 이렇게 왕창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먹으라고 주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닌 안 먹거든요. 거기다 우리 두 사람 사는 이인 가정이 남편 역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나 좋아야지. 이렇게 과일 채소 한가득 받으면 버리는 게 일이에요. 그걸 누가 다 먹어요? 10kg 20kg를. 농담이 아니고 밥 대신 블루베리랑 어디만 먹어라 해도 한 달 동안 다 못 먹습니다. 밥처럼 먹어도 못 먹어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비싼 생 블루베리를 20만 원어치 사다가 어? 얼려놓고 먹으라는 거 있죠. 남편한테 여보 자기야 아 블루베리 너무 많다 이거 어머니 좀 말려봐 어떡하라고 이거 이러면요. 와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두고두고 먹으라잖아.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 이지래. 아니 지는 안 참 먹는 걸 나보고 뭐 어쩌라고. 거기다 김치도 그래요. 저희 시모는 이게 취미생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수시로 김치를 담가서 가지고 들고 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 냉장고고 어디든 늘 김치가 가득 차 있어요. 거기다 겨울 김장도 따로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이러면서 왜 한두 달에 한 번씩 김치를 잔뜩 또 담는 걸까요? 누가 먹으라고. 지 아들도 안 먹는 걸. 그러면서 웃기는 게 우리 집 김치 냉장고도 김치로 꽉 차 있다. 이러면서 자기 혼자 좋다고 깔깔깔깔 웃습니다. 뭐 어쩌라고. 어? 어? 진짜 궁금해요. 이거 뭐예요? 김치 저장 강박증. 그런 병이 있습니까 혹시? 대댓글 2번. 와 이런 미친. 아니 쓴이 저게요. 이걸 3년 동안 어떻게 버틴 거예요? 뭐 한 겁니까? 2번. 당시 쓴이 남편 글을 실시간으로 봤던 사람인데 역시 뭔가 빠진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였구만? 꿀꿀꿀꿀. 대댓쓴이. 제가 반박글 올려가지고 지가 쓴 글에 댓글 난리가 나니까 스스로 글 지우고 도망간 거고요. 제가 쓴 글에 댓글로 더 난리를 쳤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지한테 불리한 말은 대답을 안 하거나 반대만 쳐 누르고 그러자 댓글들도 남편한테 너 정신 상태 이상하다. 병원 가라. 추잡한 짓거리 하지 마라. 인증해라. 이렇게 욕하고 난리가 났었죠. 뭐 이젠 여기저기 박제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골 사납게 된 거고. 저도 한 번 더 박제시켜 망신 줄이고 여기 들어와 글 쓰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등장합니다. 근데 글이 지워졌어요. 하지만 뒤에 또 조금씩 있습니다. 드렸으니 야 미친 부탁이니까 너 이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또 미친 소설도 그만 쓰고 지금 여기 보고 있는 15만 명이 이제 너 정신병이 분노조절장애인 거 다 알아. 그것도 선택적 분노조절장애. 그러니까 그만 좀 부들대고 니 갈 길이나 가라. 추하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이래가지고 대댓글을 남편이 남겼는데 이건 안 지워졌어요. 무편집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인정할게요. 원라잇 즐기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친구 커플이랑 여행 갔는데 외국 남자랑 원라잇부터 처음 보는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와 원라잇부터 좋은 얘기가 나오면 성인군자죠. 남자들 흔히 하는 욕을 했을 겁니다. 누구든지 남자라면. 야 너도 도매급으로 취급받으니까 안 어울리고 인연 끊긴 게 잘된 거라고 얘기했었더니 친구 욕한다고 저한테 라이지를 해대길래 싸운 거예요. 대댓쓰니. 야 그럼 나 키스방 수없이 틈만 나면 찾아가고 태국 성매매 여성 몰래 찍은 것도 다 인정하는 거지? 그런 거지? 깔깔깔깔. 또 댓글을 달았는데 지워졌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쓴이가 아예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 번씩 싸우고 무릎 꿇고 싸우고 무릎 꿇고 싸우고 하는 그거를 하나 올린 거예요. 저러고 또 며칠을 울고불고 빕니다. 손편지예요. 내가 너한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우리 부모님한테 전부 다 이야기하고 병원 치료도 받을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 믿어주면 안 될까? 뭐 어?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어쩌고 저쩌고 너한테 너무 못되게 불어서 내가 많이 울었거든. 이제 후회 없이 안 울고 웃기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게. 제발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너 몰라서 그렇지. 나 지금 이거 쓰면서 많이 울고 있다. 이러지 않는 한 편이 또 댓글을 답니다. 소설은 무슨 소설입니까? 그쪽도 저한테 반성문 천자 원고지에 세 장인에 쓰셨으면서요. 그리고 내가 그쪽한테 처음부터 욕을 했습니까? 그쪽한테 오만가지 욕에 폭행도 참고 견뎠는데요. 너도 나 욕하고 때렸잖아요. 그쪽이 때려도 막기만 했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쪽이 더 잘 아실 텐데 중국집에서 때리고 나와서 또 때리고 도망가는 거 잡아서 때리고 나는 막고만 있었다고. 그런데 막고만 있으면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니까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내가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네가 반성하세요. 사람 만만하다고 남자가 사과한다고 남자가 여자한테 처맞기만 한다고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됐으니 너 이제는 정말로 미친 겁니까? 이제 완전 망상까지 하는군요. 제발 거짓말 그만하고 사과 이메일도 그만 보내요. 잠이 안 와서 심심하면 여기서 부들거리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키스방이나 가라고. 봐요. 또 미안하다 사과합니다. 그냥 제정신이 아는 사람이에요. 댓글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너도 알다시피 처음에는 내가 당하고만 살았다. 인정 안 인정. 그러다가 욕을 먹다가 변한 거잖아. 다른 사람 만나면 안 그럴게요. 미안하다. 잘 살아라. 발 뻗고 자. 내가 네가 기쁘다니까 나도 기분 좋아. 함부로 해서 미안했다. 이거 답장하지 마라. 진짜야. 답장하지 마.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데 너무 날 소홀히 했어. 내가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나는 와이프 조카와 언니한테 뺏겼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 내 마누라를. 내가 너한테 심했던 거 다 인정해. 하지만 네가 사과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나는 악에 받쳐있었다고. 아무튼 기분 풀고 잘 지내면 좋겠다.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뒤로 보낸 것 같아요. 정신이 혼미해. 사실 이거 말고도 남편이 댓글 남긴 게 되게 많았는데 다 지워지고 흔적만 있더라고요. 그냥 삭제됨 삭제됨 삭제됨. 그걸 다 가져왔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 정도면 진짜 망상인데 잘 도망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3년을 버텼대. 대단하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진짜 끝이에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